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들려드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삶은 영원하다. 삶은 꿈이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은 암담한 실패가 아닌 축복이며 하나의 선물이다. 죽음은 하나의 관념일 뿐 근원에서 죽음은 없다. 죽음은 두려운 무엇이 아니라 장엄한 삶의 연장이다 라고 이 육신이 나고 죽는 겉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불생불멸이다. 사실 근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 일도 사실 근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의 관념 생각 속에는 내가 10대 때 20대 때 또 30대 40대 50대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좋았고 나빴고 하면서 온갖 좋고 나빴던 일들이 끊임없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에 의미부여를 하고 이건 좋았고 저건 나빴고 내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 일을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그 일이 있느냐 말이죠. 지난 몇십 년이라는 내 인생의 삶의 궤적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느냐 그게 정말 있었던 것이 맞느냐 그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관념인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불교는 끊임없이 아무리 다양한 이 얘기 저 얘기 다양한 얘기를 들려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사실을 하나 깨닫는 이것뿐입니다. 사실 그 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점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명문대학교를 나왔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지금도 항상 뭔가 남들 앞에서 좀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관념의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좀 학벌이 별로야 내지는 나는 좀 돈이 없어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이제 실제라고 자기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다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이 좋은 대학을 다녔어 다니고 있어 이렇게 관념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A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나는 이 대학밖에 못 갔어 하고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 A라는 대학에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념에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문제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벌어진 일은 뭘까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젊은 날 그냥 걸어서 공부하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업을 들었고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던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은.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기는 좋은 대학교니까 친구들도 아주 훌륭한 친구들일 거야.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나는 명문대학을 졸업했어 하고 관념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말이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 지금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손을 들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접었다 폈다 했지만 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접었다 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폈다. 또 이걸 접고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세 번째를 폈다. 네 번째를 폈다. 다섯 번째를 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접었다 폈다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조금 전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중간에 손가락을 폈을 때는 스님이 TV에 TV 화면에다 대고 욕을 했다. 이런 관념을 우리는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손가락이 접었다 폈다. 하나의 손가락을 접었다 펴고 두 번째 손가락을 접었다 펴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념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길을 걸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신경쓰며 걷지 않잖아요.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부 다 신경쓰지 않잖아요. 전부 다 그냥 흘러가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일들이에요. 나에게 중요도를 내가 부여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들은 그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딴 사람에게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일어났지만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의미를 특정한 것은 어떤 의미부여를 하고 어떤 것은 좋다고 하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개념을 붙여서 그걸 실제화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심각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특정한 손가락을 폈을 때만 욕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개념을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이게 어떤 비유겠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특정하게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내가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자기 스스로 푸승줄을 가지고 자기를 묶었던 거죠. 실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성공이 일어나거나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언정 성공하거나 실패한 삶은 없다. 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은 성공이고 또 저러한 것은 실패라고 관념지어 놓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자기 의식 속에서 경험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하라고 하죠. 정견. 있는 그대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손가락이 접었다 폈을 뿐입니다. 접었다 폈을 뿐이고. 똑같이 그냥 접었다 폈을 뿐이에요. 여기 그냥 이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의미부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쪽에서 부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나이만큼 무수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 착각을 내 스스로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시비 걸 게 없어요. 특별히 막 좋아 죽겠는 것도 없고 막 싫어서 괴롭다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 관념의 어떤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노연할 수 있다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생사. 생사라는 게 실제하지 않아요.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사라지더라도 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게 의미부여한 어떤 것이 생겨나면 좋아하고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이 사라지면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것이 생겨나서 혹은 사라져서 괴롭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또 사고가 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나와 내가 의미부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았으니까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태어나고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더라 하면 갑자기 그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 되기도 하겠죠. 그 죽음 자체는 죽음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다가 구름 사이로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어떤 소리가 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의미는 자기에게서 자기가 만드는 것뿐이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왔다 가고 실패가 왔다 가고 돈이 왔다 가고 가난이 왔다 가고 행복이 왔다 가고 우울함 외로움이 왔다 가고 돈이 왔다가 어느 날 돈이 사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근원에서는 일어났지만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진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느냐 내 인생에 나타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괴로운 일이거나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거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내 인생에 실제 일어났다고 느끼잖아요. 그것이 정말 실제 일어났느냐는 말이죠. 내 바깥에 그 바깥 경계가 좋았던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행복했던 일 괴로웠던 일이 일어나고 사라졌느냐 말이죠. 내 바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내면에서 일어났다가 그림자처럼 꿈처럼 일어났다 사라진 거죠. 내가 의미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내가 겪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바깥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일이 없다. 근원에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마음공부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건 사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될 일인 거죠. 이 말은.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의미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붙잡았을 뿐이죠. 내가 붙잡은 겁니다. 또 내려놓는 것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 하지만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로워질 수 있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것들과 모든 삼남완상과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에 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워요. 왜? 그것이 일어났지만 마치 꿈과도 같단 말이죠. 꿈처럼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요. 삶의 그 어떤 것에도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조차.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처럼 일어난 모든 것들에 내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만 그게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었다. 이게 진실이란 말이죠. 다 그냥 허망하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신기한 점은 10대 때 젊음이 왔다가 갔고요. 20대 때 막 사랑이 왔다가 떠났어요. 또 어떤 학벌도 왔다가 갔고요. 언젠가는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움이 왔다가 갔고요. 돈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돈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돈이 왔을 때 나는 부자야 이렇게 나인 줄 알아요. 그 인연이 잠깐 만들어지면 돈이 생기면 내가 부자야 하고 나와 동일시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행복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라고 나와 동일시를 해버려요. 허망하게도 어리석게도.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해가지고 남들이 막 나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 아 역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는 능력 있어라고 자기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부자지.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돈도 왔다가 가고요. 능력이라는 것도 왔다가 가고요. 직장도 왔다가 가죠. 직장에서의 계급도 왔다가 가죠. 젊음도 왔다가 가고요. 건강도 왔다가 가고요.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생사법.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생겨났을 때 내게 생겨난 줄 안단 말이에요. 나에게 왔을 때 그게 내게 나에게 왔다라고 내가 관념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100% 관념이지 않습니까? 100% 관념이잖아요. 돈. 이거 어떻게 내 거죠? 우리에게 실제 돈이 벌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씹고 숟가락을 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땐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을 혹은 이렇게 카드 하나를 이렇게 긋는 일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되게 심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내 의식, 우리 집안 경제력에 이렇게 비싼 음식 먹어도 되나 하고 바들바들 떠는 일이 그 이면에서는 분별해서 막 일어나고 있겠죠. 혹은 이런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서는 막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게 그런 일이냐는 말이에요. 실제는 너무 단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하니까 이것밖에 못 먹고 사는구나. 이런 뒷생각, 두 번째 짜리 떨어진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자기와 동일시에서 자기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항상 너무나도 심플한 일들이 그냥 인연따라, 인연따라 그냥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밥하고 김치를 먹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김치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해서 밥과 김치밖에 못 먹는 사람이야 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일 수 있겠죠. 그 뒷생각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건 전부 다 허망한 자기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성공했어, 실패했어, 난 부자야 가난해.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 순간. 눈앞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심심한, 그냥 배고픔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씻고, 일하러 가고 일하러 가면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안에서는, 우리 관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기고 직장 상사와 대화가 오고 가고 또 큰 소리도 오고 갔다가 작은 소리도 오고 갔다가 회의도 갔다가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념을 살다 보니까 우리 관념 속에는 이 단순한 삶이었는데 우리 뒷생각, 관념 속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을 뜨자마자 우울증이 시작된대요. 눈을 뜨자마자 내 인생은 괴로워가 시작된대요. 눈을 떠서 아침에 씻으면서도 계속 불안불안하고 회사 가서 또 욕먹을 건데 회사 가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직장 상사한테 완전 깨지고 올 텐데 바다바들 떨면서 회사를 간다든지 회사 가서 일을 그냥, 이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 눈을 끼치면 어쩌지? 이거 갖다가 보고했는데 직장 상사한테 완전히 혼나면 어쩌지? 이러다가 진급도 못하면 어쩌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이러다 여기 잘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년에 있을 진급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되려면 저 일하고 있는 저놈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온갖 생각의 세계 실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일하러 가면 일하고 컴퓨터 켰으면 두들기고 하는 단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 세계, 분별의 세계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인생이 두렵습니다 실제 눈앞은 두려울 수가 없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미래를 떠올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관념 속에는 미래에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갑자기 이러다 내가 확 떠나버리면 내 자식들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온갖 생각의 세계 생각으로 구축해놓은 거짓 세계 가짜 세계 그 세계를 자기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멸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내가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 배고프면 배고플 뿐 밥을 먹으면 급뿐 일하러 가면 일하러 갈 뿐 일하러 가면 그냥 일을 할 뿐 잘되고 못되는 게 나한테 달린 일일까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하는 일이 안 일어날까요?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망상 어리석은 생각을 믿고 있으면요 미친 듯이 노력해요 왜? 미친 듯이 노력하면 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믿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고정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되라는 것도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또 내가 노력해봐야 안 되라는 생각도 망상이에요 다 망상이에요 자기 뒷생각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두 번째 짜리 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라는 생각이 왜 틀린 말일까요? 실제 열심히 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공 못해요?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마음먹은 대로 왜 다 안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법계의 중중무진의 연기가 연기적으로 뭔가 아구가 탁탁 들어맞지 않으면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려면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기된 인연으로 본다면 온 우주가 여기 동참해야만 내가 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가 단순하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인가요? 내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한 마실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컵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 정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수기 회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 한 모금도 못 만들어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온 우주가 도와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회사에서 진급하고 이런 일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을 다 비웠는데도 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주변 여건이 막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내가 그 해 진급을 했다 꿈도 안 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주변 여건이 이상하게 안 맞는 쪽으로 막 착착착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지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삶은 매 순간 완벽하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 내가 하는 일입니까? 저절로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고 나서 밥 먹는 거 내가 하는 일입니까? 배고프면 저절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뭔가 찾잖아요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사실? 아니 그래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밥을 찾았으니까 먹었죠? 라고 하겠지만 그거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고팠을 때 밥을 못 먹을 걱정이라고 살잖아요 근데 배고팠을 때 못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파서 정말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먹습니다 제가 걷기 여행을 하던 젊은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무전여행으로 걷기 여행을 하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겠더래요 돈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걷다가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제 무전여행하는 대학생인데 죄송합니다만 돈은 없는데 밥 한 끼만 줄 수 있을까? 이 말을 죽어도 못하겠더래요 식당 앞에서 몇 번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랬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갈까 말까 할 때는 덜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배가 고프니까 생각이 딱 멋있더래요 생각이 필요가 없더래요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가 그냥 문 두들기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철판을 깔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전여행을 왔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 한 끼만 줄 수 없을까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 내가 하는 일일까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성공하는 거 하물며 실패하는 거 내가 어디 취직하는 거 어디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런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오묘한 인연의 작용으로 일어나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난다면 내가 할 필요 없는 거네요?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막 살면 되는구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양쪽 다 극단이란 말이에요 극단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사는 방법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막 기를 쓰고 집착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밥도 마시는 걸 먹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교만함이 사라지고요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준점이 사라져요 내 고집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난 이렇게 가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돼 나는 반드시 진급할 수 있을 거야를 집착해요 진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불확실성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인생이 그 진정한 자신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 뭐든지 막 그냥 다 이룰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도 얼마 안 살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방귀 뀌는 것 같지만 인생 얼마 못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잖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이 일어나요 삶이 일어나요 저절로 이 세상은 우리 절로 절로 저절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리다 이러잖아요 절로 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절로 절로 일어난다? 거기에 또 집착하면 절로 일어나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로 일어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할 뿐이지 할 뿐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 뿐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장 가벼운 삶이고 살되 사는 게 따로 없는 삶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사법의 세상 속에서 나 또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내 마음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 성공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 몸도 일어나고 사라질 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일어나면 일어날 뿐 머물면 머물 뿐 사라지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저 그럴 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중도 정견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뿐인 상황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죽는다? 죽는 우리 관념 속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죽음? 그런 죽음은 없어요 그 생각이에요 생각 아니 여러분이 눈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걸 안 믿어 이러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관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깔라마경에서 전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렇다고 정하면 그렇게 그냥 믿어질 뿐이에요 이 몸이 나다라고 이렇게 내가 정하니까 이게 진짜 이 몸이 난 줄을 착각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역사 책을 이렇게 다시금 한번 세계사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정말 정해진 건 하나도 없구나 지금 우리들은 관념에서요 뭐 서양 유럽 미국 뭐 이러면 엄청난 엄청난 나라 같잖아요 그리고 막 서양의 선진국 이러면 되게 막 우월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까 미국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외병이 안 된 나라죠 그럼 뭐 서양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사실은 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뭐 에스파니아가 됐던 이런 서양의 일부 나라들이 막 인도로 아니면 저쪽 그 아메리카 쪽으로 막 나아가던 그 직전까지만 해도 서양에는 그다지 이렇게 대단할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오히려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엄청난 뭐 비단이며 무슨 뭐 후추 뭐 이런 다양한 뭔가 돈 되는 것들은 다 동양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사려고 자기네들한테 엄청난 거를 막 가지고 왔는데 이 동양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러 왔느냐 하고 비웃었다라죠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이게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뭐 대제국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들이었었나요 뭐 알렉산더 뭐 이런 뭐 뭐 크게 봤을 땐 뭐 로마 그리스 이렇겠지만 뭐 마키도니아라는 작은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뭐 징기스칸 해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땐 뭐 대국이라래요 몽골의 어떤 한 부족에서 나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영원한 영원한 큰 나라도 없고 영원한 작은 나라도 없고요 역사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구나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흐를 뿐인 것이구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제 6.25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어느 정도 평화롭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평화롭겠지 모른다니까요 100년이라는 시기는 뭐 50년 100년이라는 시기는 너무 짧은 시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우리는 뭐 지금 엄청난 일인 것처럼 놀라지만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 속에도 다반사로 있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그 근원의 특징이 뭔지를 안다면 제가 여썼 것처럼 근원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부처님 가르침처럼 생멸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 대단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실패했으니까 계속 실패할 거야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나는 계속 성공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득이에요 문득 왜 그럴까요?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요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내 인생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 이걸 알려고 해요 그래서 점장이 찾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언제쯤 성공할까요? 몰라요 성공이 뭔데요 성공이라는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겠어요 어떤 것도 쥐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 이거 뭘 그렇게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빠락바락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가고 병 들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한 번은 성공해야 돼 아니면 나는 그래도 건강해야지 빠락바락 우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을 되니까 저절로 단풍이 들고 단풍이 엊그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더 단풍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단풍이 훅 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이 아름다움을 좀 보고 싶은데 희한하게 꽃이 가장 아름답게 폈을 때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졌을 때요 야속하게도 항상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했었다 보니까 한동안 자연을 바라보니 늘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를 잡아가지고 내세워서 내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아름다운 건데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머물렀다가 시절 인연 따라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그게 생사법이에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돼 이거 자기의 이기심이죠 어리석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사법 이면에 본 바탕에 불생불멸법이 있단 말이에요 불생불멸법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때 젊음도 왔다 가고 우울함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돈도 왔다 가고 모든 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잖아요 우리 몸도 왔다 가잖아요 30년 전 몸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몸도 왔다 갔죠 감정, 의지, 의식, 생각 다 왔다 갔잖아요 의식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왔다 가는 건 생사법이니까 왔다 가죠 그런데 깐아내기 때도 10대 때도, 20대 때도 젊다고 알고 젊음이 같다고 알고 외로운 줄 알고 외로움이 같네 하고 알고 건강한 줄 알고 아플 때 아픈 줄 알고 생각이 이런 생각한 줄 알고 그 생각이 떠나간 줄 알고 그 생각이 탈련네 할 줄 알고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생김새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생겨남이 있으니까 사라짐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나라고 여기는 이 나는 왔다 가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지만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갈 뿐이잖아요 생각, 의지, 의식, 오온이 다 몸뚱아리도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생사법에 목매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있지 않나요? 왔다 가는데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아는 이놈이 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할 만한 그런데 이 진짜 자기라고 할 만한 이것은 모양이 있느냐 크기가 있느냐 빛깔이 있느냐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불생불멸 있다라고 유무중도 그런단 말이에요 있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진정한 나는 단상 이변을 떠났단 말이에요 불상 부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담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원 불멸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이게 없다고 할 수 없는 이 불생불멸법의 이 진실 하나가 뚜렷하게 있고 없음을 넘어서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적 영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었지만 소속력이 아는 이 마음이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늘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지금 목격하는 목격자가 있잖아요 보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기지 어떻게 왔다 가는 게 자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허망한 생사법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그 중에 특정하게 왔던 어떤 게 아무리 좋아도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그 돈, 명예, 권력을 내 거라고 여기면서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 왔다 간다라는 특성만 깨닫는다면 자유롭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래에 뿌리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사는 게 삶의 진실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본연의 진실을 깨닫고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불하십시오